어? 얼굴 짤리죠? 안녕하세요. 시어스트 정음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오랜만에 또 무궁화에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제품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이 스튜디오에서 프라이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자취생 또 자취 경력 지금 한 8년째 지금 자취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냄비와 프라이팬입니다. 저는 프라이팬 제품 하나만 그냥 가지고 뭐 하나 볶음을 하던지 계란을 굽던지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프라이팬은 총 4종으로 세트로 나와있는 제품입니다. 게다가 너무 좋은 거는 여기 보시면요. 이렇게 논스틱. 스틱이 없고 그 요리를 하실 때는 이 제품 이 스틱을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탈착식이죠. 그래서 저는 그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나서 사실 어디 뭐 보관하기가 자취생이기도 자취생인데 또 사실 집이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거 한 번 하고 딴 데 넣으려고 하면은 그 툭 튀어나온 이 손잡이가 진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는데 이 제품은요. 마리오라이팬이지 사실 요거를 딱 요리가 끝난 후에 이건 그냥 딱 빼주시면은 이만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거기다가 4개가 딱 총 4가지로 세트로 나와있잖아요. 와 예지. 어? 예자매맘. 아 예자매맘님. 안녕하세요. 탈착식이 편하고 좋죠. 맞습니다. 훨씬 편하고 좋죠. 그리고 밥 같은 거 하고 나서 사실 우리 주부님들도 요리하고 나서 이 채로 그냥 이렇게 놓는 그런 가족들끼리 밥을 먹다가 딱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고 이 채로 이렇게 놔두는 그런 적도 많잖아요. 근데 이게 같이 있다 보면은 식탁의 그 공간만 차지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요거를 탈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공간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보관하기가 편하고 정말 깨끗한데 더 좋은 점은요. 여기 안쪽에 딱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후라이팬 사실 싼 거 저도 그 다 땡 그런 데 가서 싼 거 사거나 막 그랬었는데 와 감사합니다. 무궁화 막 마구마구 싸주시네요. 이렇게 막 네 정리하기 편하겠어요 라고 말씀해주시는데 맞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이렇게 스톰 마블 형식으로 돼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세련됐죠. 세련된 이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코팅이 자일랑 코팅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막 했을 때 눌러붙지 않아요. 그 점 진짜 아시죠. 저도 그 딱 후라이팬에 뭘 해요. 볶음밥을 하든지 이렇게 뭘 하다보면은 자꾸 눌러붙는 거예요. 근데 눌러붙으면 딱 눌러붙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. 요리할 때 사실 상관없는데 씻을 때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. 나중에 손잡이만 따로 구입할 수 있나요? 라고 말씀을 물어봐주시네요. 지금 같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선물 받고 싶으세요? 맞아요. 그 약간 주부님들한테는 예쁜 냄비랑 이런 예쁜 후라이팬이나 이런 식 그 뭐라고 해야지 주방용품들 또 선물 받으면은 진짜 그렇게 기분이 좋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에게 더 좋은 막 예쁘게 보이고 더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. 네. 유비관우맘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6시 딱 지나고 지금 또 점심시간이잖아요. 우리 또 어머님들은 요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런 후라이팬 제품으로 또 맛있는 요리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여기 안쪽에 자일랑 코팅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눌러붙거나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더 좋은 거는 뭐 계란후라이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기름을 또 따로 붓지 않아도 기름을 따로 붓지 않아도 딱 계란이 눌러붙는다거나 그런 게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계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우리 또 저녁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계란후라이도 하면서 이 후라이팬이 정말 엄청나게 좋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승희 임승희님이신가요? 아니면 아임승희님을 표현하신 건가? 미소천사 선우맘님 또 무궁화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. 오늘 무궁화 세상이네요. 그래서 어쨌든 6종으로 지금 나와있는 이 후라이팬 모두 가져가시는데 5만원도 안 하는 가격이라는 겁니다. 4만 9천 5백원에 심지어 무료배송으로 가져가시는 거니까 어? 우리집 후라이팬 바꿀 때 됐는데 어? 어쩐지 우리집 후라이팬 지금 다 눌러붙어서 철수세물을 아무리 다...